이제. 충청하면 대학생이 제일 위픽하니까 두 분이 다시 고대생으로 돌아갔다고 생각하시고 아예. 계획을 해요? 이런 여행을 직접 짜보시면 어떨까 해서. 우리가 짜면 우리가 짠대로 할 수 있는. 충청하면. 글쎄. 충천 기차. 나 기차 타고 가보고 싶다. 기차 타고 가는 걸 이렇게 해볼까? 그러니까 언니. 어머 어머 재미있겠다. 기차깐에 앉아서 맨날 게임하고. 그렇지. 갈 때부터 같이 가면 나는 항상 불청할 때 가는 길이 되게 멀고 그래서 모여서 같이 가면 재미있겠다 그 생각 하기는 했었거든요. 재미있을 것 같아요. 뭘 그렇게 해놨어 재미없게 말하면 어떡하지? 아니야. 그러면 아우. 잘 따라오는 거예요. 안교 오빠가. 설희 오빠가 얼굴이 떠올리면서. 아니야. 의외로는 잘 따라오는 거예요. 아 진짜? 응. 그들 잘 따라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름을 정하자. 이름? 이게 춘천 여행인데 우리가 이전에. 우리는 답사는 아니지만 미리 계획을 하는 거니까. 수, 경헌. 연희와 허니? 연희, 허니? 연희, 허니? 연희, 허니? 예쁘다. 수이는 이상하잖아요. 허니, 수. 허니, 수? 꿀물. 어? 어? 허니, 수? 괜찮다. 허니, 수? 허니, 물. 어? 꿀물. 꿀물. 꿀물? 꿀물? 꿀물 괜찮다. 꿀물 괜찮다. 괜찮다. 꿀물 꿀물. 숫자가 들어가니 꿀물. 허니, 수의 달달한 꿀물. 아싸. 안 달달하면 어떡하지? 달달할 거야. 그럼 언니, 우리가 짜는 대로 다 된다고 하면 럭셔리하게 다 사먹고. 언니, 풀 빌라 추천은 없어? 좋다, 좋다. 그렇지? 우리가 짜는 대로 다 되는 거라며. 좋다. 풀 빌라로 가서 우리 기타 하지 말고 벤을 하나 빌리자. 버스, 이 말. 아, 우리 나 너무 하고 싶은 거 있었는데 목장. 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그 얘기를. 그거 맞아요. 야.